15초 만에 따뜻한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. 자동으로 저어주는 물컵으로 304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었습니다. 하단에는 자석으로 설계된 모터가 있어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회전이 시작됩니다. 한 번 충전으로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, 자동차나 사무실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더 이상 커피나 우유를 만들 때 고르게 혼합하지 못하는 걱정이 없습니다. 오늘 구매 시 반갑 할인 혜택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. 서둘러 사재기하십시오.